금 나와라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윤석열 정권의 도깨비 방망이는 전정권 탓입니까? 전정권 탓 전정권 탓을 아이들 동요 부르듯이 입에 달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진정한 대선 불복 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전정권 탓이라고 외치니 자신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이제 전정권 탓과 남탓은 그만하고 국정을 진정으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세계샘벌이 대회가 준비 부족과 운영 실패로 파행을 걷고 변칙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 회장은 또 전정권 탓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정권을 이양받은 지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정권 탓을 할 거면 뭐하러 집권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이 와중에 신원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망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신원식 의원의 입장이 국힘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성추행 사건과 열악한 대회 현장으로 인하여 최소한 젠버리 전북 지역 스카우터 단원들을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80명 단원들을 손님을 초대해놓고 집이 덥고 불편하다고 손님을 두고 먼저 집을 나가버리는 집주인 행태만큼이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외국 손님을 초대한 건 한국 어른들이지 한국 스카우터 소년 소녀들이 아닙니다 전북 지역 스카우터 단원들도 외국 단원들과 동등하게 2023년 새만금 젠버리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전북 지역 스카우터 단원들이 주최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뇨 이게 엉망진창 젠버리 대회에서 폭염과 성추행 의심 사건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책임협회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했습니까? 그리고 전북 스카우터 단원들보다 먼저 퇴용을 한 것은 수천명 영국 단원과 수천명 미국 단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수천명 영국과 미국 스카우터 단원들을 극진히 돌보라 했다던데 퇴용한 영국과 미국 스카우터 단원이 아닌 한국 스카우터 단원들은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미국 영국은 무섭고 대한민국 자국민은 만만합니까? 용서하기 힘든 막말입니다 게다가 전북 지역 스카우터의 정치적 배우가 민주당인 것처럼 떠들었네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만금 2023 세계샘버리 대회가 더 이상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막말과 망언을 배설하는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의 위험한 입부터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무능을 전정권 탓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